네,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네, 예, 예. 얼었어, 뭐 이렇게.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간 엇비스... 약간 이렇게가 김... 김지우 좀 비슷하게... 이게 뭐야? 김지우 맞죠? 김지우. 있잖아, 그 겨울연거 나온... 최지우. 최지우. 오, 최지우. 약간 여기가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최지우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 예쁘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많이 닮아요. 예쁘다. 네, 반갑습니다. 물, 방금 따라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이제 오늘 회사 일제 끝나고 어떻게 가신 거예요? 네. 반차 써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죠. 아, 반차까지 쓰셨어요? 네. 아, 반차면 이제 그 낮에 끝나시고 오신 건가요? 네, 네, 네. 아, 네.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쉬는 거죠. 어머, 웃는 게 너무 예쁘시다. 어머, 웃는 게 너무 예쁘시다. 오, 되게 동안이시네요. 그래요? 네, 네. 요즘에 너무 일이 많아서 제가 많이 그 제 나이를 찾은 줄 알았는데 네. 동안인가요? 네, 그럼요. 아, 제가 실례지만 제가 나이를 알고 나왔거든요. 네. 네, 9.4 년 개띠같으십니다. 오! 좋아하죠. 9.4 년 개띠같으십니다. 네. 개띠, 개띠보다 어리다고 얘기해야지. 아니, 82 년 개띠인데 네. 94년 같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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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그래서 잘했네.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잘했어요. 아니 정신이 어디가 있는 거야 실루엣 벗기니까 더 재밌어요?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